박청룡 비해 오늘은 취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D U N E 모여서 DUN 하나씩 D U U N 네 합쳐서 DUN DUN 그래서 U는 U U O U U O 중에서 U 내 이름을 불러줘 U가 됐고 U는 소리 안나는 이가 할 일 없어서 야 같이 놀자 니 이름 보니 내 이름은 U다 오케이 DUN 소리 DUN DUN 쓰기 D U N E DUN DU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파벳 T U B E T U B E T U B E 모여서 T U B E T U B E 하나씩 T U U V V X T U U V T U B E T U B E C U B E C U B E 소리 큐브 큐브 하나씩 크 크 유 유 브 합쳐서 큐브 쓰이는 스크 스크 중에서 크 크가 됐고 합쳐서 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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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C-U-B-E 소리 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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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F-U-S-E F-U-S-E 뭐여서? 큐브 큐브 하나씩 크 유 유 흡쳐서 큐브 큐브 그래서 유는 뭐라구요? 유우 유 우 우 어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유덱 에스는 쑤 쑤 합쳐서 퓨즈 쏘리 퓨즈 쓰기 F-U-S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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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알파벳 M-U-L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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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M-U-T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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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쓰기 연습 많이 했네 저거 하나씩 M-U-T 응 그렇지 M-U-T-E 하나씩 M-U-U-T 합쳐서 M-U-T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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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M-U-T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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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M-U-T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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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두가지 동시에 하려고 이거 겁나.. 힘 틀다 알파벳? C-U-T-E C-U-T-E, 뭐였어? 큐트 오우 다 맞았어! 퍼펙트 오우 투모로우도 잘 썼고 슬리핑백에브리띵, 아이스피싱, 다운스티어즈 오 다운스티어즈 옛날 같으면 틀렸는데 이번엔 맞았대요 재우 잘했어, 다음에 읽게 연습이지? 멋있어요 단어 뜸 물어보면 또 까먹으면 안돼 오케이 하나씩 크 안녕 유 트 핫쳐서 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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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이 뭐지? 큐트요? 귀엽다 귀여운이야 오케이 소리 큐트 큐트 쓰기 C-U-T-E 소리 아 큐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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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보겠습니다 이즈